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4.3 희생자는 1만 4천여 명, 유족은 6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념을 이유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아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4.3 당시 군경에 형을 잃은 이종신 할아버지. 4.3 평화공원에 위패가 모셔졌지만 2008년 보수 우익단체들이 불량 위패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철거됐습니다. 전쟁통에 감옥에서 도망쳤다 군인에 잡혀 북으로 도주했는데 이를 빌미삼은 겁니다. 이종신 할아버지처럼 이념의 논리에 갇혀 배제된 희생자를 조명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3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가폭력을 당한 사람 모두 희생자로 인정해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정당성을 완전히 독점할 수는 없다 이런 걸 인정하는 거고 그럴 때 화해와 상생이 찾아지는 거고 남한 안에서도 화해와 상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희생자 범위를 제안해 정부 4.3위원회에서 남로당원 33명의 위패봉안을 거부한 것은 4.3 유족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4.3 진전이 된 속도에 비한다면 헌재의 결정은 원초적으로 다시 한 번 제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념을 문제삼아 4.3 평화공원에서 위패가 철거된 사람만 10명. 납북이나 월북 전력 때문에 아예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4.3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